자, 백호입니다.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추론용 모의고사. 올해 새롭게 들어간 그런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올해 모든 강의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해. 물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다 되어 있긴 하지만 완전히 새롭게 들어간 건 이겁니다. 물론 생1 말고 생2에서도 하나 더 들어간 게 있긴 해요. 근데 그거 빼고 생1에서 새롭게 들어간 거. 추론용 모의고사입니다. 정말 선생님이 고민 많이 해서 준비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인지 소개를 좀 할게요. 추론용 모의고사를 내가 왜 준비했는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알다시피 올해는 의대 열풍입니다. 지금이 이제 아직은 2월이에요.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2월 초에 정부에서 교육당국에서 의대를 2천 명을 더 뽑겠다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메디컬 열풍인데 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작년도부터 얘기했었던 킬러문항 배제 정책이 있죠. 그래서 상위권 N수생이 증가하는 추세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 같아요. 왜? 의대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어떤 친구들? 상위권 좋은 대학 다니다가, 이공계 다니다가 나도 의대 한번 가볼 수 있겠네? 그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어? 킬러 배제야? 그러면 내가 아깝게 한두 문제 틀렸는데 할만하네?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날 거라 이거죠. 이 경향은 재장견에서 작년 그때부터 보였고 작년에서 올해도 이게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게 되면 이 상위권 N수생들은 오로지 수능 공부에만 올인한다고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학교도 안 다니고 오로지 수능 공부만 하니까 수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를 아마 생명과 원두 작년에는 킬러 배제 정책 때문에 좀 쉽게 나왔는데 올해는 생원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수능 경쟁이 치열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생명과 원 수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신문학을 모두 잡아야만 1등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작년에는 생원이 많이 어려웠어. 1등급 커트라인이 42점이었는데 작년에 킬러 배제 정책을 아주 정직하게 잘 따라가는 과목이 생명과 원이었어요. 그래서 47점이 1등급 컷 이게 됐었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올해도 작년 수준의 난이도로 생원을 낸다 그러면 1등급 커트라인이 거의 50점 나올 것 같아요. 상위권 N수행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이건 변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난이도 올릴 것 같고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들이 많이 올라가서 한 47, 46, 45 이 정도 커트라인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20문학 전체, 그 중에서도 고난도 초론형 있죠. 가계도라든지 막전이라든지 다인자라든지 돌변인 이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싹 다 잡을 수 있는 실전 훈련을 좀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물론 이게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 올바원이라든지 상크스의 문제편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 수록해놓은 N제 형식의 문제집도 있긴 해요. 그것과 달리 실전 훈련이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준비한 게 바로 뭐다? 출원용 모의고사입니다. 이거를 올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곧 3월 초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알겠죠? 자, 2025 대입을 위한 100호 모의고사 연간 계획. 이거는 선생님이 전년도 12월부터 다 발표했던 내용인데 단계별 모의고사 시리즈가 있고 실전 모의고사. 작년에 내가 봉투 모의고사라고 했었던 거야. 인심문항 전체. 그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상반기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단계별 모의고사로 훈련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했고요. 이건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학생들이 전년도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먼저 개념용 모의고사. 40회분 벌써 나왔고요. 1,6 모의고사. 개념용 열쇠 문제다. 중난도 출원용 일부 들어간 거. 2월 달에 나왔고요. 이제 출원용 모의고사가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1,6 모의고사에 없는 고난도 출원용. 가계도 돌연변이 필두로 그런 것만 모아놓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6월 달에는 1,8 모의고사. 이게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밟아가면서 실전 훈련을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자기가 취약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부분, 부분, 자기 취약 부분만 집중적으로 골라서 할 수 있도록 출원용 모의고사, 개념용 모의고사, 중난도, 그리고 고난도까지 일부 들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 실력이 차올랐다. 그러면 인식문항 전체를 해주는 실전 모의고사. 이게 또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풍성한 모의고사 시리즈로 쭉 따라오면 1등급 만점 가능할 거야. 자, 단계별 모의고사 시리즈 다시 한 번 얘기하면요. 개념용 모의고사는 개념용 열쇠 문제. 이건 3등급 목표입니다. 열쇠 문제 잡고 플러스 알파. 쉬운 거 좀 맞고 또는 찍더라도 3등급 가능해집니다. 3개 안 쓰기 안에 부계유제로 벌써 나왔죠. 자, 그리고 2월 달에 1등급 모의고사 나왔는데요. 자, 이거 20회분. 이거는 개념용 열쇠 문제 플러스 중난도의 출원용. 막전이나 핵형 분석이나 근수칙 이런 거 위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싹 다 잡으면 2등급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상크스 부계유제로 벌써 나와 있고 이번에 들어오는 게 새롭게 3월 달 출원용 모의고사. 30회분 고난도 출원용. 여기는 중난도 출원용. 여기는 고난도 출원용. 다계도 도련변이 필두로. 그러면 이거 잡아주면 1등급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확실하게 다지고 출원용까지 잡아주면 1등급이 가능하다. 상크스, 올바온 모두 공통 부교제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1, 8 모의고사. 나중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나오면 강좌 나오면 내가 오리엔테이션 때 소개할 텐데 가계도 도련변이 이 최고난도 2개 빼놓고 18문제. 이것도 1등급 목표.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 출원용 모의고사를 지금 준비를 한 겁니다. 자, 문제 구성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총 30회분 모의고사가 되겠고요. 해당 고난도 출원용 4문제. 그럼 총 4, 3, 10이 120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여러분들이 교제 형식으로 이 교제를 받아볼 수 있는데 복습용으로 뒤편에다가 후반부에다가 동일한 문제를 그대로 또 수록을 해놨어요. 형태를 조금 바꿔서 복습용으로. 왜 어려우니까 한번 덮으려고 이렇게 해놨고 그럼 이 고난도 출원용 4문제는 어떤 거냐? 얘기한 것처럼 가계도 도련변이는 모든 회차마다 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전, 다인자라든지 복대립도 중간 유전 이런 거 섞어서 확률 계산 문제.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세포매칭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워낙 이게 이제 여러 유형들이 있죠. 그리고 일부 난이도 조금 높인 막전이랑 금수축도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각 회차마다 다양한 유형 섞어서 난이도 조금씩 달리 30회분을 준비한 거예요. 알겠죠? 난이도는 조금 중간 정도 난이도도 좀 있고요. 대부분 중상입니다. 중간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뭐 주관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거의 없고요. 중상, 그리고 상, 그리고 최상까지 쭉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난이도를 경험해 보라고. 알겠지? 자, 최신 기출 반영에서 전부 다 신규 제작한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올해는 내가 상크스를 하면서 상크스를 조금 학생들이 완강 좀 손쉽게 하려고 이 기출 문제만 놔두고 기출 변형 문제를 뺐어요. 작년도에 있던 기출 변형을 뺐단 말이야.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상크스에 있었던 기출 변형 문제도 수정을 다 했어요. 이걸 수정해서 실전용으로 풀만한 상태로 이렇게 딱 준비를 했고 이걸로만은 다 채워지지 못해요. 대부분 다 들어갔고 신규 기출 문제도 대거 집어넣어서 120 문제를 준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모든 문제는 저희가 다 만들었고요. 기대하셔도 좋을 정도의 좋은 퀄리티. 참고로 얘기하면 지금 개념형 모고 나오고 1,6 모고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오류 한 번도 없었어요. 퀄리티 너무너무 좋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리고 전년도에도 그랬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계획. 이거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출원용 모의고사를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는 상크스 완강 후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왜? 가학에도 들은 변위까지 스킬을 공부해야 많이 풀 수 있거든요. 상크스 1회 완강하고 난 다음에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6월 모평 전에 일부라도 내가 여력이 되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2개 회차, 5개 회차라도 좋으니까. 왜? 육모도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육모 전에 상크스를 완강했다 그러면 이것도 풀어주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다른 거 일정도 많고 고3이라 중간고사도 뭐고 시간이 버거워. 그럼 육모 이후에 그때부터 쭉 해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9월 모평 전까지는 이걸 완료를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주는 스케줄은 매주 2, 3회 꾸준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회분 하는데 한 회분 실전 내가 프리할 때 한 20분은 걸릴 것 같아요. 10몇 분? 20분? 이 정도?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채점하고 자기가 한 40분 정도 해설 강의 보고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회당 1시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시간 내지 3시간씩 꾸준히 더 많이 하셔도 좋아요. 집중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학생들은 자 2, 3회 한다 그러면 3회 하면 10주 매주 2회 한다 그러면 15주 정도 30회분이니까 그러면 두 달에서 한 많으면 세 달 반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아두시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5월 말부터 한다. 상크서 끝나자마자 그러면 6월, 7월 뭐 이때 지금 끝날 수 있고 8월에 끝날 수도 있고 뭐 6월부터 한다 그러면 9월 모평 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막대 그래프로 기간도 내가 조금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컬러풀하게 해주니까 이들이 좋아하더라고 섬기한 스계안은 다 지금쯤 완료됐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 2월 말인데 좀 늦은 친구들은 고3이다 그러면 3월 28일 학평 있죠? 그 전까지는 이거 완강하세요. 또는 나는 바주색입니다. 완전 노베이스인데 늦게 시작해요. 뭐 언제든지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하시고 그리고 상크서 곧바로 지체 없이 들어오세요. 추론용 잡기 위한 스킬 강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크서까지 끝내는 걸 웬만하면 6월 모평 전에 물론 뒤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좀 뒤로 밀릴 수는 있어요. 하여간 이렇게 되는 거고 모의고사들 단계별 모의고사들 쭉 써놨는데 개념용 모의고사는 섬기한이나 스계안 후반부부터 쭉 해주시면 되고 상크서 중간 정도 다인자 정도까지 오면 그때부터 1, 6모고 알겠죠? 그래서 6월 모평 전에 이걸 끝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상크서 빨리 완강했다 하는 친구들은 추론용 모고를 6월 모평 전에 일부라도 알겠지? 그리고 이때부터 추론용 모고 쭉 들어가시면 되고 6월 모평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또는 열흘 정도 후에 올바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올바원 이거 병행해서 추론용 모고 쭉 같이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올바원과 여러분들이 부교제로 또 만나볼 수 있는 게 1, 8모고거든요. 그래서 1, 8모고 이곳은 올바원 거의 끝날 때쯤에 쭉 해서 9월 모평 전까지 이걸 완강하면 이 정도 하면 만점 나옵니다. 못해도 1등급 나옵니다. 알겠지? 여기다가 이제 하반기에 실전 모의고사 쫙 들어가면 감을 잃지 않고 아주 예리한 감각으로 만점 1등급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학습 방법도 소개 좀 하겠습니다. 수능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전 훈련 하세요. 물론 이거는 책자 형식이라 OMR 카드는 없습니다만 내 문제밖에 안 돼서 OMR 카드는 큰 의미 없고요. 여기서는 OMR 카드 내가 제공해 주는 건 1, 6모고 그래도 좀 문제 수수가 많은 것들 그리고 1, 8모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얘는 OMR 카드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의 답 체크하는 정도 꼭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권장풀이 시간 내가 제시해 줄 테니까 이거에 맞춰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어 나 이거 한 문제 안 풀려 가기도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뭐 30분 지나서 40분, 50분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알겠지? 웬만하면 그래서 찍더라도 이 목표 풀이 시간 이내 푸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찍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직감풀이나 선지대입 뭐 이런 거 다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목표 자기 등급별로 이거 소개 좀 하겠습니다. 만점을 나눈 수능에서 목표를 한다. 생명학 1 그러면 20문제 중에 20문제 수능 20문제 다 맞아야 되겠죠. 만점이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추론용 모의고사 고난도 추론용 문제 4문제거든요. 이거를 한 문제당 3분 찍 풀면 12분 말에 끝내고 한 문제당 4분씩 걸린다 그러면 16분에 끝내 거야. 그래서 이 정도 하라는 얘기지. 내가 이렇게 범위로 제공해 준 거는 30배분이 내가 난이도를 조금씩 달리 해놨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관적으로 느끼는 난이도가 다를 거야. 그래서 이 정도 해놨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문제 전체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술을 보면 이게 이제 두 개 합치면 이게 16모의고사가 될 거야. 이게 이제 추론용 모의고가 될 거고 이게 개념용 열쇠 문제 6에서 7분 그리고 중난도 추론용이 1,6모의고에 들어가잖아. 막전인, 근수축 뭐 이런 것들 이거 합쳐가지고 빠르면 12분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가 12분 되니까 둘이 합치면 24분이지 그럼 나머지 한 5분 남짓 OMR 카드 적는 것도 있고 그리고 검토를 한 번 더 하는 시간까지 가지면 확실한 만점. 여러분들이 여기 12분 여기 12분 되는 순간 이건 좀 쉬운 수능이 되는 거거든. 알겠니?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면 여기 7분, 여기 7분 14분 여기 16분 그럼 빠듯해지죠. 그죠? 이 정도는 해야 만점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권장, 목표, 풀이 시간을 제시해 주는 거고 자, 두 번째 나는 1등급 목표입니다. 그럼 1등급 목표면 작년 수능이다 그러면 한 여러 문제 한 개 틀려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올해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바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두 개 틀려서 18문제 정도까지는 잡아야 1등급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추론용 뭐고 지금 하는 거 16분에서 20분 정도 사이로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한 문제당 4분 내지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이 식문항 전체를 보면 개념형이 7에서 8분 중난도, 막전이, 뭐, 핵형구석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자, 16모고 내용인데 9에서 10분 그럼 빨리 풀면은 이게 16분 걸리죠? 그러면 여기도 16분 걸리니까 32분 걸리잖아요. 이건 모순이잖아요. 아니에요. 한두 개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16분 걸렸어. 여기 16분 걸리지. 그럼 세 문제를 확실하게 푸는 거야. 마지막 한 문제 풀는데 2분밖에 안 남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실전 풀이를 동원해야 됩니다. 직관 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기를 보고 거꾸로 선지 대입 아니면 아예 찍든지 OMR 카드 그 정답 개수를 보고 그런 것까지 가정해서 훈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틀리는 것까진 여러분들이 용납이 돼. 1등급이 된다 이거지. 됐니? 근데 좀 어려워지면 이게 18분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가 20분짜리 매우 어려운 수능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18분 한 다음에 12분이 남는데 그러면 5분에 2문제를 풀라 이거지. 나머지는 뭐 어쩔 수 없어. 찍든지 해야지. 1분, 2분 남는데. 그러면 그건 18문제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어려운 수능이니까 그래도 1등급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선생님 전 고3이고요. 수시 이거 대비하는데 수능 최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추론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추론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고. 이 추론용 모의고사는 1등급 목표예요. 2등급 목표인 친구들도 이걸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뭐가 어렵고 뭐가 덜 어려운지를 선별하는 능력을 지니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데 이 2등급은 16문제인지 17문제 즉 4개 틀리거나 3개 틀리는 것 정도까지 2등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얘기해주면 개념 열쇠 문제를 이 친구들 반드시 틀면 안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틀리면 안 돼. 8에서 9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걸 맞추라고. 특히 개념형 모의고사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1분 2분 더 걸리더라도 이거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그랬어. 알겠어? 여기서 틀려버리면 무너져. 이렇게 잡고 중난도 출원용까지 잡아주셔야 2등급 가능합니다. 빨리 풀리면 20분 걸리죠. 그럼 이건 좀 쉬웠던 거야. 이번 수능은 20분.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에 4문제를 푸는데 아마 이 친구들은 이거를 5분 이상 이렇게 걸릴 것 같아. 한 7분 이 정도 걸릴 것 같아. 한 문제 푸는데 한 문제라도 잡으려고 노력하시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아마 여기서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2등급 가능하다. 이거 다 잡고 한 문제 더 잡아주면 충분히 2등급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서 한 문제만 딱 잡아서 토탈 30분을 마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20분이 돼 이거 20분 하면 40분 동안 푸라는 얘기가 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목표를 잡습니까? 그래도 모든 문제를 푸는 연습이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안 되면 여러분들이 찍더라도 문제를 읽어보기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이 친구들도 해설 강의는 보라는 얘기입니다. 최고란도 문제라고 해도 아 이런 정도 문제구나 그럼 내가 실제 수능에서는 이거는 건너뛰어야 되겠구나 선별농력진이라고 내가 강조한 겁니다. 이렇게 시간 잡아 놓은 이유가 알겠지? 30분 이내 못 풀더라도 좋아. 왜 난 2등급 목표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는 읽어보시고 뭔가 도전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됐지? 그리고 다시 한 번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를 못 잡으면 여기서 뭐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려버리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단계별 모의고사를 개념형 모의고사랑 인륙 모의고사를 먼저 했던 거예요.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서 추론용을 잡으러 가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적극 권장하니까 연구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 선배들로부터 얘기 피드백 받고 이거 결정한 거야. 복습 방법도 소개합니다. 모의고사 후 반드시 해설 강의 수강하세요. 특히 추론용은 더욱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풀고 나 맞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래서 자신의 프리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혹시 부족했던 스킬 프리 방법 있으면 비교하시고 이것도 중요하다. 프리 순서. 이 추론용 내 문제가 1번부터 그냥 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거 있어. 그것부터 풀라고. 나 다인자 자신 있어. 난 가기도가 자신 있어. 그것부터 풀어도 됩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고 와라고. 알겠지? 그리고 프리 시간. 이 유형은 내가 몇 분에 풀 거야.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보려고 하세요. 프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시계에 보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그리고 실종용 프리법.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전용으로 직관풀이 같은 거 해도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선택사항이 됐는데 세 갈래가 있어. ABC.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선택해서 직관으로 뚫고 나갈 것인지 무대부로 귀류로 갈 것인지 주변 정황을 봤을 때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 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연습도 좀 하시고 정 안 되면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보기 기역 정도로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는 A대가 1.6인데 역으로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연구해 보세요. 실수방지 노하우도 한번 쌓아보시고. 알겠지? 이런 걸 스스로 익히는 과정을 꼭 사후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주 예리한 감각을 지니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추론용 모의고사 어려워서 내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복습용 문항 그대로 120문제를 후반부에 교재 후반부에 수록해놨으니까 이거는 해설 강의 후에 동일한 120문제인데 또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쭉 풀어보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강의 형식 3월 4일 날 교재 입고 됩니다. 이거는 상크스 부규제로 붙기도 하고 올바운 부규제로 붙기도 하고 단독으로 강의가 형성돼서 단독으로 살 수도 있어요. 강의는 3월 4일, 5일 날 내가 촬영해서 6일부터 해설 강의 올라갈 텐데 이거는 3월 달에는 내가 좀 뜨문뜨문 올릴 겁니다. 그러다가 4월 달에 집중적으로 올릴 거야. 알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아직 3월 달에 상크스가 완강이 안 돼서 그래요. 알겠죠? 전부 다 스튜디오 강의 자, 그리고 교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흑백 비슷한데 흑백은 아니고요. 약간 먹색이라고 하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엄중하게 좀 해보자 이런 얘기죠. 30회 모의고사 책자 형태 봉투모의고사 아닙니다. 정라 및 해설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상크스 올바원의 부규제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단독으로 구입할 수 있게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 2단 편집되어 있는 거 약간 공간을 해놨어요. 실전모의고사 나중에 7월부터 나오는 봉투모의고사 20회분은 이런 거 없다. 여기는 그래도 조금 여유있게 해놨어. 자, 실전 응시용이고 시간 내 풀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후반부 교재 뒤쪽에 있는 건데 복습용 120 문제인데 아주 여유있게 해놨습니다. 똑같은 문제 드립니다. 여기다 여러분들 필기할 거 자신만의 노하우 스킬 몰랐던 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해설 정답도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간략하게 좀 수록해놨으니까 웬만하면 아니, 웬만하면야 아니다. 반드시 해설강의 꼭 보세요. 해설강의가 이거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노하우나 아주 자세한 풀이를 다 해줄 테니까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추론용 모의고사 올해 새로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야심차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선택해서 도움받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